상향된 학지윤이를 좀 해볼까? 간다 저기 있다 간다 간다아 갈고리로 간다아 ven 흐흠 아하!ah 좋아좋아 흐흫흐흐흫 흫 아 이거 지금 에드온을 좀 좋은 걸 꼈어요 저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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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단 소리가 들렸어요. 예쓰. 바로 이거야. 감사합니다. 아 공이가 내관을 칠땜이 5만원 감사합니다. 아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1. 2. 2. 3. 3. 4. 5. 5. 으 으 쪼어 으 으 하하하 여기서 숨소리가 났는데 와 가자 가야된다 너는 이제 감사합니다 박지훈 벨페가 중간이 없네 클클 이번엔 너프 먹겠다 아 아 네 인간쓰레기님 감사합니다 지금 맥은 씬음소리 들리긴 했는데 모른척할게요 일단 이거 바로 나갑니다 그냥 저거? 포프 들켰어 그냥 때려 응 알아 예능에서 별 장기 자랑을 다 시키는데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정도는 웃겨야지 간다아아아 흐어억 흐어억 으어억 감사합니다 아어억 흠 흠 흠 흠 아 cứ 아아악 가끔 학지훈이 말하고 실실 쪼개는 거 당장에 한 거 같아서 헷갈려 평영균적으로 하루에 방틀 몇 번 맞나? 잡았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 지구나아아아 아 근데 제가 이제 호프 땜에 좀 주접을 떨어서 그렇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판이긴 했어요 좀 직처를 보고 싶었달까? 성능은 좋아지긴 했는데 막 1티어다 막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 이거 좋은 헤드홍 껴서 그렇지 막 엄청 1티어다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쓸만한 살인마가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게 다 bye 잘 모르겠어요 잘 못했고 신선한 형태